형사처벌! 웬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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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된다! 복중한다고요! 웬만이냐! 웬만이냐! 붕괴된다! 이 정도부터 정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 패키지를 차를 차를 풀어봐야 합니다. 그 데드라인은 정부가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데드라인에 상관없이 정부의 거박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백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나름은 표협이 founders의 정책을 지켜40W Premутств이길 원